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는 주경훈 목사입니다 어릴 적에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많았어요 주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 주씨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주먹밥, 주전자, 주유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놀려가지고 유치한 애들을 정말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 신학교 가서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제 이름 갖고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주님만을 경의하는 훈이 저희 부모님은 장명수의 뜻이었거든요 절대 그런 뜻으로 짓지 않으셨는데 제 친구가 저를 주님만을 경의하는 훈이라고 해석해 주니까 정말 제 마음가운데 자존감이 막 높아지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저는 저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브릿지 빌더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저의 사역을 설명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표혀도 너무 좋은데 저는 브릿지 빌더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무엇입니까? 다리란 무언가 무엇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의 가운데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련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교육은 육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을 뒤집으면 육교가 됩니다 즉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무언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부모와 선생님을 연결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4년 전에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 탐방을 갔거든요 주일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덩치 큰 애들 4명 정도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막달라게 하는지 입에 척척 달라붙더라고요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때리는 줄 알고 애들이 너무 화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루 평균 8시간 동안에 욕을 400단화를 한대요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전화가 안 왔는데 전화 온 척 하면서 피했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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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저를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고리를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욕을 세게 맛깔나게 자란 그 친구가 한마디 딱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우 눈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부 임원이었어요 이 중에 있는 줄 몰라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욕하면 안 돼 오우 울 뻔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이유 아 그래도 오른교회 교육국이 교육을 잘 시켰구나 욕을 해야 될 때와 조금 가려야 될 때를 이해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이유 이것 때문에 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방방 뛰며 찬양하며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눈물코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플래닝한 다음에 이 문 밖으로 나올 텐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따 나올 텐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저 안에 모습이 이 밖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주경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충격이 왔어요 교육은 연결인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청년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교회 화장실을 가요 큰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밖에 청년들이 와서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 나이만큼이나 더 찰지게 더 깊이는 욕들을 막 쏟아내는데 누군가 어떤 자매 이야기하면서 막 쏟아내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민망할까 봐 교육이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육은 연결이에요 연결이 안 되면 교육의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청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연결다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절정이면서 기성세대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누군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 할 수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 청년들을 일으켜 교육의 완성 또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그 유명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깔때기 가운데 어느 곳으로 물을 넣어도 떨어지는 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지점이 두 지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명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리더 수련에 와도 우리가 늘 부르짖는 게 뭐예요 사명을 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사명에 관한 문제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뭐니뭐니 해도 연애와 결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 하나더라고요 사명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창의적인 사명을 지닐 수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사명은 지금까지 주어온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넘기는 것이 모든 교회 가운데 주어진 굉장히 우선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청년의 고민과 교회의 고민은 맞닿아 있어요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큰일이 아니구나 거창한 일이 아니구나 단지 청년들의 지금 삶의 과업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는 성장할 수 있겠다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지금 가운데 주어진 이 시기 가운데 주어진 그 생의 과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절정이에요 기성세대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처에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 많은 청년들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상처가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은 아픕니다 사람도 아픕니다 부모님도 아픕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요 그런데 상처를 끌어안아선 안 돼요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2018년도가 어떤 애죠 황금 개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특별히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첫 번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 모든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키워가요 그런데 얘는 죽지도 않아요 너무 잘 키워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목소리가 커지고 덩치가 커져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만의 편협견과 선입견에 살아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 편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가두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다음이 보장된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이 보장된 세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청년들은 실신 상태로 지옥고에 살아간다 실신 신용불량자 실업자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옳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니엘 무브먼트를 일으키려 원하는 교회잖아요 다니엘처럼 이 시대가 바벨론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가정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기성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가정예배를 뽑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십시오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예배 들으십시오 자녀와 하나 됩니다 가정예배 들으십시오 부부와 하나 됩니다 교회와 하나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도 내어줄 수 있는데 가정예배 들이기가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힘들대요 자신감이 없대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예배 가운데 과연 그 예배를 인정할지 너무나 두렵대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부모도 아프구나 부모도 약하구나 그러면 다음 세대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예배 드려요 그 말을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제 아내를 초등학교로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실은 잘 몰랐는데 같은 교회에서 성장이 했어요 유명한 CC였어요 처치 커플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생 되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으로 갔어요 고등학생이 여자에 대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으로 학생으로 예뻤어요 그 중에 한 자매 그 자매랑 연애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귄 거예요 제 아내였어요 그리고 10년을 연애했어요 여러분 10년을 해봤습니까 말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10년 동안 연애했겠어요? 결혼 빨리 하면 되잖아 왜 10년 동안 연애했겠어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 가정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두 분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실까? 제 아내도 비슷한 처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10년을 연애하는 동안 결정적인 한 방을 말을 못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10년 돼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딱 한 번 싸웠어요 정말 딱 한 번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준 커플이라고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이지만 상담으로 공부했고 상담으로 박사와 교육하러 박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제 아내는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서로 잘 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했어요 연애기간 딱 한 번 싸웠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동안 못 싸운 거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왜 이럴까 목회자 가정인데 가정예배도 안 드려요 싸우는데 무슨 가정예배를 드려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돼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목회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제 인생과 내 직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뭐가 잘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 딸아이가 지금 올해 5학년, 3학년 됐어요 3학년짜리가 큐티하고 예배하면서 쓴 게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려줄게요 옳은 교회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통해서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하고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고 같은 본문으로 소그룹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 아이가 저랑 똑같은 거하고 큐티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무의 상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소망은 알았지만 진정한 소망을 몰랐다 큐티를 통해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알았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갓 3학년 된 애가 느낀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묻지 않았어요 유치한 게 나올까 봐 왜냐면 그 밑에 걸 또 보니까 얘 수지는 알겠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썼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분인나는 슬픈 한나를 괴롭혔으니 못됐군 제가 정확히 이걸 보면서 얘 수지는 알아갖고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큐티해 본 적이 없어요 못됐군 이런 식으로 왜요? 거룩거룩해야 되니까 잘 써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냥 직설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모세가 내 적들의 목을 밟아주시고 막 이렇게 시편을 썼듯이 제 아이는 그렇게 써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쓴 거 한 문장 한 문장 보고 있으면 누가 배워요? 제가 배워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배워 나갑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거창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시도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넘는 것들 우리 곁에 있는 그것들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것들을 이어감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기성 세대의 입구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리를 만드셔야 만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저는 믿어요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함께 부응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훌륭한 브릿지 빌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